해, 해, 해. 여기도 있어. 천천히, 천천히. 없어, 없어, 없어. 정비, 정비. 정비, 정비. 아, 이거 아니에요. 아, 이거 아니에요. 아, 이거 진로감이 아니에요. 아, 이형택 선수가 나왔다는 걸 진짜 꼭 이기겠다는. 라켓브이의 결심이죠. 나가, 나가. 나가. 오케이, 나이스.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 동현은 끝났다. 후반 초반에 만약에 라켓브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붙어가, 붙어가. 뒤에, 뒤에. 동시에 떼야 돼, 동시에 떼야 돼. 동시에 떼야 돼, 동시에 떼야 돼. 아... 좋아요. 아, 이형택. 여기가 때려. 좋아요. 아, 이형택. 나이스. 좋아요. 아, 이형택. 그리고 얼굴이 맞았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얼굴이 맞을 것 같은데. 아, 얼굴이 맞을 것 같은데. 홀로도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온몸이 슈팅이 될 수 있는. 온몸이 무기 있는 선수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용대, 용대, 용대. 자, 이형택. 다시 허강이에게. 빨리 줘. 새 거야, 새 거야, 새 거야. 자, 모든 선수들이 하려고 하셨어요. 에이! 없다. 잘 막아. 자, 역시 이형택. 이형택. 역시 준비는 좋죠. 해, 잡아. 해, 잡아. 킥.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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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다운 선수 약간 너무 어설프 보입니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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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당황했잖아, 당황했잖아. 야, 차호와. 차호와,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하이팅. 하이팅! 하이팅! 자, 이형택. 좋아요! 우와! 자, 이형택 이게. 좋아요! 예스! 엉덩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해, 잘해, 잘해. 잘해, 잘해, 잘해. 잘하네. 동점거리 쳐집니다. 2대2로 쫓아가는 라켓북. 이거 무슨 월드컵 경기인가요? 이렇게 쫀쫀하게 갈 일인가요, 이게? 형, 형, 형. 죄송합니다. 이렇게 승부가 쫀쫀하게 해야 될 줄 몰랐습니다. 손에 땀이 나네요.